신명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목세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근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목세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 개로 대속하라 한 세 개는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것들이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몫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물 가운데 이 제사장의 몫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이라 하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상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불변하는 그러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사장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 또 레위인 오늘날 목회자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람 이라는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신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떠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의 사회에게 이르기까지 사실 만만하고 그리고 편안한 일은 없습니다 다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고 또한 어떠한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조건 내게 바쳐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마 내가 책임지마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그 몫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얼메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신 사명과 사약에 집중할 수 있겠죠?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자고 살 것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설교자에게는 설교, 가르치는 자에게는 또한 가르침, 나누는 자에게는 나누는,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일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하면 그 외의 것들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약,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13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거룩, 성률, 정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결한 자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소위 말하는 합이 맞다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또한 그 극률하신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받고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이제는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목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레미인의 목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합당한 모습으로 먹고 쓰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별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구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책임을 다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주시는 그 거룩함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자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